악한 세력과 대결하는 그 모든 영화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악한 세력의 규모나 힘이 엄청나다는 것 그것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하지만 착한 세력들이 반드시 이긴다는 그런 점이죠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영화를 보면서 자신은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오늘 얘기들을 쭉 풀어가면서 복잡한 어떤 상징들이 가득한 그런 본문이니까 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내려질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알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탄의 명령을 받고 아마게또 내 소집한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처리하시는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17장, 18장에 걸쳐서 그 과정이 자세히 그려지고 있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어서 말합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음녀라든가 땅의 임금들이라든가 열불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각각 상징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평생에 한 번은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너무나 큰 스케일의 광경이기 때문에 나와 현재 나와의 삶과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한 두어 번 읽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남의 이야기처럼 듣는데 한 번은 꼭 들으셔야 되고 특별히 요즘처럼 이단 신천지에 관한 경고들이 많이 나오고 그들은 왜 그렇게 엄청난 세력을 갖게 되었는가 사람들은 왜 그렇게 구름처럼 보이는가 그것은 시작이 뭐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강해입니다 거기에서 그 희한한 내용들을 또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과연 쪽집게구나 이러면서 빨려들어가게 되니까 올바른 지침을 받으셔야 됩니다 먼저 큰 음녀는 누구일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정체를 밝혀주십니다 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 임하여 광야로 가게 하셨는데 거기에는 큰 음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습니다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였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다고 설명됩니다 큰 음녀가 탄 붉은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이미 밝혀졌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이었습니다 사탄이었던 용과 동일한 붉은색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그 짐승이 사탄의 권세를 받은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그런 짐승을 그 음녀가 타고 있다는 것은 사탄과 그 짐승과 음녀가 한 통속으로 같은 목적으로 협력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들의 존재 목적, 수도 없이 얘기했죠 무별 위에 자기 보자를 높이고 나중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 그들의 존재 목적입니다 자기의 보자를 무별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모든 경쟁자들을 파괴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짐승과 음녀와 사탄은 파괴가 존재 목적입니다 파괴가 존재 목적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존재 목적을 사용하셔서 이 사탄과 짐승과 음녀를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모독 지극히 높은 자와 한번 겨뤄버리라고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모독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는데 이런 색깔의 옷은 황제와 그의 가족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만들 때 염료가 필요한데 그것은 조개에서 특정 조개에서 나는 염료를 하는데 그 자체가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귀하고 그러니까 자줏빛과 붉은빛 옷은 오직 왕과 황제와 귀족들만이 입을 수가 있습니다 각종 보속으로 치장한 그 음녀의 손에는 커다란 금잔이 들려져 있는데 그 안에는 온갖 가증한 물건들로 가득하였습니다 이 가증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관련된 물품들을 말합니다 이 음녀와 큰 대조를 이루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하얀 세마포로 지은 정갈한 옷 한 벌만 입고 있습니다 정숙하고 깔끔한 반면 한쪽은 정말 요란하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이 음녀를 볼 때마다 명품으로 치장한 현대인들 여러분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자기 존재가 너무 시시하기 때문에 명품들로 치장하여서 과시한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치장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 누구도 명품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명품, 하유 머리야 아시죠? 그런 교회도 거기서도 근무해 봤습니다 부목사로 그런데 정말 이러한 것들은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 그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받아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큰 음녀가 행한 일을 음행이라고 하였습니다 임금들과 그 백성들과의 음행인데 여기에서는 불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를 불륜이라고 하였을까요? 우상을 숭배하는 목적과 이유는 오로지 땅에서의 번영입니다 여러분 착해지기 위해서 올바로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살리기 위해서 무당을 찾는 사람 없죠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애군을 피하고 무병장수와 만사 형통을 위해서 무당을 찾습니다 악한이면서도 그런 영화를 볼 때 자기를 악한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불교나 회교와 같은 고등 종교에서도 자비와 구제를 장려하기도 하지만 그 역시 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가르칩니다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사랑과 불교의 자비는 같은 것이다 아니요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고 불교의 자비는 인간들이 복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자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즘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우리들이 그 사랑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돼야 되는데 기독교가 변질되는 바람에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변화했고 또 요즘 이러한 사태들은 그의 일환으로 생긴 것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저는 어떤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기독교들을 정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바라봅니다 어디까지나 기독교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그 사랑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나는 언제든지 베풀면서도 따뜻하고 겸손하고 깊은 사람 존재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맡은 일 가운데 죽게 하듯하라고 사도바울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섬기는 신을 사랑하기보다는 그 신의 눈에 들어서 현세적인 복만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입니다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저 사람이 부자라는 이유로 그 남자에게 시집가는 사람 첩신앙이라고 늘 말씀드리죠 첩자는 설립자 위에 계집녀자가 있습니다 저는 안방마님 눈치 보느라고 발 중동동동 거리는 줄 알았더니 첩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남자로부터 받을 것이 없으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돼 있는 것이 첩입니다 그러니까 불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탐해서 자기의 몸을 파는 것 불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복을 받겠다고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기복신앙을 그래서 하나님을 음란하게 성긴다고 구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서요 모든 수많은 종교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셔야 한다고 그 섬기는 신을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오직 기독교밖에는 없습니다 다 그 신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섬기는 것이지 사랑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라고 그러시는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자기를 뛰어넘게 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내가 어떤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유익을 구치하니 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사랑합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가 여부를 깊이 따지면 내가 유익을 구하는가 구치하는가 그것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장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내 이기적인 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의를 힘 믿고 그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바하리나 그리스 로마 시대의 신전에는요 또한 그 신전에 속한 수많은 성창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을 통하여서 그 신들의 능력이 전수된다고 믿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그 음료와의 음행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의 번영을 얻기 위해서 합법적인 매춘이 왕이야 모든 남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그렇게 됩니다 그 큰 음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의 이마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 음료의 이름이 세 가지로 언급됩니다 당시 거리의 여자들이나 신전에 속한 그 성창들은 자신의 이름을 쓴 머리띠를 이마에 둘렀습니다 그래서 그 인기에 따라서 신통한 무당이라는 동 신통한 능력을 가졌다는 동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지 일이 잘 풀린다는 동 하여간 그런 일들이 그냥 인구에 회자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비밀이라고 하였는데 알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름 자체가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알 수 없다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그의 행위가 은밀하게 진행된다는 뜻과 사람들의 영정무지로 인하여 그녀의 정체를 쉽게 파악하지 못하고 넘어간다는 뜻으로 아 신비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성격의 사기 사건이나 이단들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바로 영정무지 때문입니다 또 하나 탐욕 때문입니다 탐욕 그로 인하여 큰 음료는 무슨 대단한 비밀이라도 되느냐 그 이름 자체가 미스테리온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단의 교주들을 보면 뻔합니다 그런데 그 추종자들은 그 교주가 무슨 대단한 영적 비밀을 가진 존재이냐 추앙하고 한 번 얼굴을 보는 걸 하나님 보듯이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녀의 다른 이름은 또 큰 바벨론입니다 당시에는 로마를 지칭합니다 로마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이 직접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나라를 로마로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하였는데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우상숭배와 황제숭배를 조장하고 오로지 땅에서의 번역만을 추구하여 불법과 불의를 자행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또한 그녀의 또 다른 이름은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였습니다 우상숭배에 대한 설명으로 이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음료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를 취한 자들입니다 당연합니다 로마는 그 당시 이방 민족들을 장악하고 지배하면서 그들이 믿고 있는 모든 종교들을 다 용인해 주었습니다 왜요? 모두 다 기복신앙, 부기용화를 하니까 그런데 오로지 기독교만은 탄압하였습니다 왜요?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앙의 왕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들을 핍박하고 그래서 성도들의 피를 요구하고 예수 증인들의 피를 요구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무엇이냐 하면 모두 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는 자기 이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들도 있죠 하나님을 왜 믿는가 그 다음엔 자기의 마음자리를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과 예수님의 증인의 피는 음행의 포도주인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성도들도 이에 대해서 비판하고 거부합니다 자신들이 당연하게 또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반대하는 성도들을 가만 놔둘 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소불위의 지배자들이었죠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서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 고난을 최고의 오락거리로 삶을 정도였습니다 이를 두고 마시고 취하였다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 큰 음녀의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놀라움을 반복하는 표현은 엄청나게 놀랐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놀란 이유가 무엇일까요? 천사가 처음에 말하기를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였는데 엄청나게 화려한 그녀가 오히려 성도들과 예수님의 증인의 피를 먹고 마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사도 요한이 엄청나게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천사가 말합니다 왜 그렇게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불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놀랄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니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니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오늘 보면 여기 지금 읽은 본문 말씀은 자꾸 뭔가 들락날락거리죠 있다가 없다가 없다가 있다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천사가 하는 말은 언제일지는 모르나 장차 반드시 있을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천사의 말을 듣고 있는 사도 요한이나 초대교인들은 당시 상황과 구체적으로 연결해서 듣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의 멸망은 곧 로마의 멸망으로 전에 있었다가 장차 나올 짐승은 네로 황제를 의미합니다 땅에 사는 자들은 우상 숭배와 황제를 숭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전에 있었다가 장차 나올 짐승을 네로 황제라고 하였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끄는 네로 황제가 다시 살아나서 이방 군대를 이끌고 와서 로마를 격파할 것이라는 소위 네로 황제 부활설이 굉장히 뿌리 깊게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워하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사탄의 하수들인 그 짐승은 현재 무적행에 갇혀 있어 활동을 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무적행에서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지막 항전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폐망입니다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바닥을 알 수 없는 동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일까? 물론 이것은 또한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생명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었고 그 다음에 가인이 떠난 노 땅은 방황하다는 그러한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적행도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사건으로 인하여 힘을 전혀 쓰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시 나올까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기 위해서 풀림을 받게 되는데 사탄과 그 하수들은 그것을 모른 채 자신들에게 기회가 왔다고 날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세력을 모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사탄과 그 짐승들은 무적행에 갇혀 있어서 힘을 절대로 쓰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명심 스카펙 박사가 쓴 거짓의 사람들에서 마귀 축추라는 장면이 너무너무 생생하게 그려져 있거든요 거짓의 사람들은 꼭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놓고서 몇 날 며칠을 기도를 합니다 기도 외에는 그것을 능히 다갈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드디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이 정체를 드러나는데 그 귀신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그 남자를 사로잡고 있는데 그 남자의 눈빛이 있죠 증오로 가득한 표현할 수 없는 무서운 눈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바뀌어 그래서 왜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반대하니 그랬더니 예수님은 모두를 사랑하라고 하잖아 나는 사랑하는 게 제일 싫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스카펙 박사가 그 광경을 목도하고요 씁니다 이 사탄은 오직 존재의 목적이 파괴이고 그 존재 방식은 은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폐 영적인 존재니까 사람을 사로잡아서 그런데 사탄의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있습니다 나타났습니다 왜요? 아담과 이브한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나는 너희들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높아질 거야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사탄의 가르침에 빠져들고 그의 하수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스카펙 박사는 사탄은 넌빙이라고 하였습니다 넌빙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은 절대로 우리 털끝 하나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털끝 하나를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이만희가 마귀의 장난 아니요 거기에 노란한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 탐욕 아닙니까? 탐욕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지금 현재 무적행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것을 마음에 가득 담고 있어서 영적으로 판별할 수 있고 거짓에 노란하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Only just say no 나는 너하고 절대 노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사탄은 우리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신다 인도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으로 믿음으로 욕심을 버리셔야 합니다 욕심을 오늘 이 음녀와 그 짐승들이 어떻게 파멸되는지 너무너무 싱겁게 끝나버립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각자 가지고 있는 탐욕 때문입니다 새겨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은 그러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되고 사탄 이단에게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천사의 설명이 다시 이어집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오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라고 하였죠 로마를 지칭합니다 로마는 일곱 개의 언덕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를 일곱 왕이라고 부연하였는데 이것은 곧 로마 황제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음녀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 번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돌아가리라 여기에서 일곱 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들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다섯은 망하였고 그동안에 있던 황제들은 성공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49명의 로마 황제가 있었는데요 한 명도 자연사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암살을 당하거나 전사를 하거나 왜요? 서로서로 황제가 되려고 암출을 벌이고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여덟 번째는 바로 네로 황제를 의미하고요 네로 황제의 부활설이 여기에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열불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얻으리라 로마 제국에 있는 여러 분봉 왕들을 얘기합니다 분봉 왕 이스라엘도 유다도 그 당시 로마 지배를 받고 분봉 왕이 있었죠 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 열불은 나라를 얻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사탄을 추종하며 사탄의 권세를 따르는 세상의 분봉 왕들을 의미합니다 그 열불을 자기 나라를 갖다가 사탄에게 바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요? 자기도 황제가 되고 싶어서 이들이 모여서 하는 일은 한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더라 어떻게 해서든지 사탄의 눈에 들어서 자기가 1인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항하는 사탄의 하수들이 굉장한 위용을 자랑하며 모여들었고 한 가지 목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세를 사탄에게 집중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입니다 천사가 그들의 결말에 대해서 당우가 같이 말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여 만앙의 왕이심으로 그들이 이기실 터이요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시리로다 이기리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말씀은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사르리라 하나님께서 각자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열불, 분봉왕들이 자기도 로마를 극복하고 자기가 최고가 돼야 되니까 짐승에게 힘을 모읍니다 그런데 그 짐승을 태우고 타고 있는 게 뭐예요? 음료, 로마 제국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 짐승과 열불이 음료를 망하게 하고 벌거벗기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렸다라고 자멸을 얘기합니다 자멸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힘을 안 들이시고 그냥 그렇게 나는 최고가 되리라고 하는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분녈하고 자멸하고 서로 죽여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편인 것 같습니다 왜요?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그래갖고는 공산주의 전법과 똑같습니다 힘을 합쳐서 한 명을 죽이고 한 명을 다 차례차례 죽인 다음에 나중에는 두 세력이 어떻게 해요? 싸우다가 자멸해버리는 것 여기에서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자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냥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거라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욕심을 버리십시오 욕심을 버리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냥 쌀통 열어보고 내일 먹을 거 있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그냥 뚜벅뚜벅 내가 맡은 일이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이거 내가 죽지 못해서 살지 그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들을 주셔서 기쁨으로 감당한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죽게 하듯 하거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냥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먹을 것이 넘치는 세대입니다 더 먹겠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치장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모든 현대인들의 마음을 가장 가난하게 만들고 주변에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천사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마땅히 파괴하고 내가 이겨내야 할 경쟁자로 보게 만들어버립니다 삶의 각자 자리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한 발 한 발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람, 네가 보지 못했던 7천명이 있느니라 이렇게 붙여주십니다 아셨죠? 절대로 욕심부리고 경쟁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만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의름으로 간절히 추권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속에 사로잡고 있는 욕심에 대한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맡은 일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죽게 하듯 성심성의껏 다할 때 과연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와의 봉사자라는 칭호를 듣고 어느 자리에서나 사랑받고 존경받고 백배의 결실을 맺고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욕심으로 인하여 자멸하는 일 없도록 성령께서 언제든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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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